안녕 안녕 무서워 너무 되게 예쁜데? 고생이다 귀여워 지금 완전 어두워요 CU를 가서 초코임몽을 살 거예요 문화면 괜찮다 옷이야 민망해 안에 잠옷인데 아 진짜 어둡다 아 진짜 어둡다 아이씨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 제가 아는 언니가 에어팟을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으러 나왔는데 언니가 아직 안 나왔대요 못 나갈 것 같대요 그래서 CU를 들려서 언니 초코임몽을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11시쯤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집에 있는 줄 알 거예요 사람이 너무 생각보다 무서워? 좋다 보여 제가 CU가 있거든요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올래 나 무서워 CU에서는 못 찍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 다 왔다 다 왔다 짜잔 이렇게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언니한테 갈 거예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완전 귀엽다 뛰어댕겨 취어댕겨 거짓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